스라트 테스트 엔시티 멕테스트 엔시티 가야겠다 시청률 37.5%에 달하는 해찬캠 특별한 게스트 모셔봤습니다 난 넌? 해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대 드림 시작하겠습니다 록페이퍼 시저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마크 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못 맞힐 것 같아요 쉬워 진짜 쉬워 이지 레벨 우리가 처음 만난 연도는? 모른 척 하지마 정답! 2013년 2013 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2013 저희 아까 얘기한 게 맞히면 찢고 틀리면 먹기로 했거든요 맞힌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면 되고 틀린 건 기억하라고 먹는 거예요 맞힌 건 접는 걸로 틀리면 먹고 해찬이의 고향은? 이거 어려워 제주도는 아니고 3 아 잠깐만 잠깐만 힌트 없어요? 형이 아는 곳이에요 서울 서울 정답? 드랍 더 빛 오 요 여러분 이지 제주도가 7살부터 12살까지 마크의 잠버릇은? 룸메이트한테 뽀뽀하기 요리하기 영어와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게 그렇지 그거였어 장버릇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였어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형이 저에게 관심이 좀 있어야 알 수 있는 노래예요 아 불안한데? 해찬이가 제일 좋아하는 마잭의 노래는? 마잭의 노래는? 빌리진 아 아니에요 랜앤드뮤 아니에요 다이아나 아니에요 이거 좋아했잖아 most favorite 아 그럼 수치 힌트 수치 너무 많아 힌트 좀비 아 트릴러 예스 뭐야 드랍 더 빛 마크가 살았던 도시는 몇 개? 뉴욕 그 다음 캐나다의 토론토 오케이 토론토 밴쿠벌 앤 서울 오 맞췄어 드랍 더 빛 수치 토론토는 뭐 맞출 줄 알았어 토론토 알죠 마크 형과 해찬이의 첫 주획곡은? 부를게 부르면 바로 와 I would have a show like okra I would be the host of everyday Christmas I wanna be a billionaire 정답입니다 아 너무 대충 썼는데? 아니에요 둘이서 놀러 먹으러 갔던 식당은? 다 얘기해야 돼 아니면? 제일 기억에 남는 걸로 삼겹살 아 사실 이것도 있었는데 아 김치찌개 그렇지 오 야 다 맞췄는데? 오 근데 저 방금 좀 소름 돋았어 마크 형과 해찬이가 단둘이 먹은 첫 음식은? 단둘이? 김치찌개 그거 아니야? 예스 뭐야 와 똑같은 거 썼어 아 뭐야 그니까 서로 상의해서 쓸걸 서로 상의해서 쓸걸 오케이 마지막 단둘이서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?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 진짜 이거 솔직히 아무도 몰라 단둘이서 봤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이거 진짜 안 보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때 얘가 이 영어를 골라서 그냥 봤어 와 다 봤었어 해찬이가 연습생 때 마크 형을 제일 자주 괴롭힌 이유는? 귀여워 정답 귀여워 쨍 만만해서 쨍 아 기회 한 번 남았어요 항상 오바해서 비슷했어 아 이거 어떻게 힌트를 좀 줄까요? 오케이 힌트 힌트 힌트는 숙소에 지금 드린 멤버 중에 형이랑 저만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아기 신기 시절 때 진짜 모르겠네 5 4 3 2 1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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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 아 그거다 그거다 아니 잠깐만 틀렸어 틀렸어 어릴 때여가지고 사무실 직원 누나들께서 혼자 못 가게 했어요 숙소를 그래서 저는 일찍 가고 싶은데 아 형은 맨날 늦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일찍 가자고 아 그래요 그래서 형이 맨날 괴로워했었어요 아 나 맞출 수 있었는데 4대5죠 4대5 아 좀 약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날이네요 저는 마크 형에서 다 아는데 덜 관심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잘못 냈어요 어떻게 더 완벽하게 봐봐 네 지금까지 드림 대 드림 마크 대 해찬 해찬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We go up We go We go We go 아니 틀렸어 아 미안 아 의자 때문에 한 번 흔들리고 팍팍이야 봐봐 다 다 다다 다 다 다 가 다